이우근의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AI 스토리가 다시 부활하는 걸까요? 엔비디아가 무려 12%나 상승을 했습니다. 파월의 힘 덕분인지 오늘 국내장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네, 오늘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국 연준의 피벗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최근에 해리슨 지지율도 트럼프를 앞섰나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일시적으로 트럼프 때문에 시장의 급변동이 다시 안정을 찾으면서 이전 추세처럼 우상향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전 흐름에 우리가 집중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 종목들도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가캠 바이오 보도록 하죠. 바이오 안에서 7월 31일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8%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바이오 안에서 리가캠 바이오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반도체가 올라오면서 바이오가 빠졌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바이오는 많이 올랐고 반도체는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은 바이오보다는 반도체에 집중할 거기 때문에 바이오는 잠시 한번 약간 옆으로 벗겨놓고 반도체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가캠은 매도하고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노리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입니다. 조선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HD 현대중공업이 무려 50% 이상의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조선주 계속 달리고 있는데 꾸준히 지켜보면 좋을까요? 조선주는 이따가 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짧게 오르고 떨어지는 게 아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납폭이 좀 컸던 반도체 올라오면서 조선주들이 윗고리는 달렸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조선주는 이게 잠깐 오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조종은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을 잡으신 분들은 계속 끝까지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이 여기서 워밍업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세가 분출이 된 모습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포인트는 조종이 나올 때 짧게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장대 항목이 나왔고 물론 어제 윗고리는 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갑자기 올라오는 바람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반도체 분위기 때문에 조종은 나올 수 있어요. 조선주들이. 그렇지만 계속 이 종목을 너무 빨리 팔면 안 되고 계속 될 수 있으면 끝까지 가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HD 현대입니다. 바이든 정부 투자 유치 최고 성과다라는 이야기가 백악관에서 나왔는데 HD 현대는 11%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 어제 또 눈에 띄었던 게 지주사 쪽 종목들이 좀 괜찮더라고요. 일단 하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잘 나갔고 그다음에 삼성물산은 요즘 삼성전자가 좀 잘 나가고 있고 HD 현대는 지금 HD 현대 일렉트리.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역. 현대중호. 지금 HD 현대만 붙으면 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HD 현대 역시 못 올라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최근에 또 밸류업이라는 이 흐름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주사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HD 현대는 조선주와 현대 일렉트리이라는 두 가지의 축으로 우리가 보시고 가신다면 이 종목도 시세가 짧게 가진 않고 조금 크게 갈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차트는 지금 아까 현대중호업 차트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현대중호업은 시세가 한 번 크게 나온 거고 이 종목은 아직 그런 시세가 안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는 팔면 안 되고 시세가 한 번 급하게 급등이 나올 때 그 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고 접근하시면 HD 현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물산입니다. 5% 이상의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아까 지주사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자회사가 주가가 잘 나가면 지주사 역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아까 그런 논리로 HD 현대 말씀드렸고요. 삼성물산 역시 이 종목 역시 보시면 삼성전자랑 그리고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이오로직스도 잘 나가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잘 나갈 거고 그렇다면 삼성물산 올라가겠죠. 오늘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종목은 지금 오늘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를 사기가 너무 떠서 부담이 된다면 그때는 삼성물산이 대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하나 주목되는 포인트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물산은 지난번 17만 1천 원 이 자리까지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앞에 박스권 돌파되는 흐름으로 목표가를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삼성물산은 추가 매수까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에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의 펀더멘털 수급 추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섹터를 중점적으로 볼까요? 오늘의 두 섹터입니다. 오늘은 수급 안에서 반도체, 추세 안에서는 조선입니다. 반도체는 FOMC 전에 매니저님께서 계속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섹터 중 하나거든요. 반도체는 오늘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반도체를 제가 최근에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강조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었죠. 그때 한번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상기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가 해리스하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격차가 좁아지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연준의 피벗. 오늘 연준이 금리 인안을 안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멘트가 나왔죠. 그래서 FOMC 이후에는 주가가, 반도체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조정이 나올 때마다 모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오늘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자료를 조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가 최근에 조정이 나왔던 부분은 트럼프가 대중 반도체에 대한 제재 강화 얘기 그다음에 대만의 방위 부담 얘기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인 거는 미국의 지금 가속기 이 AI 가속기를 만드는 회사가 HBM보다는 새롭게 새로운 메모리를 쓰겠다. 그래서 HBM 반도체들이 좀 흔들렸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또 이제 아니 애플이 엔비디아 칩을 쓰지 않고 다른 칩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크게 조정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그 엔비디아 주가가 좀 부담스럽다는 부분은 결국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금리 인하는 곧 밸류의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소식이 또 있죠. 반도체에 있어서 바로 헤리슨이 트럼프를 지지율을 앞섰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트럼프 트레이드해서 상당히 좀 고전했던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부터는 다시 반등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그렇고 신재생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시장이 상당히 뒤죽박죽 아니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좀 상당히 흥미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그런 포인트로 보신다면 이전에 빠졌던 주가는 다 회복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보유 중이셨던 분들은 참 고단하셨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업황 회복은 알지만 시장에서는 그 이상의 회복을 보여주길 원했는데요. 이제부터 그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은 추세 안에서 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는 말의 조선. 조선업계가 오랜 불황의 파고를 딛고 역대급 호환기를 누리고 있죠. 요즘은 외국인 매수세도 역대급 들어오고 있던데요. 조선은 계속 강조했던 거고 오늘 또 다시 한번 조선을 살펴보는 이유는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조선이. 왜냐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면에 많이 빠진 종목들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오늘 새로운 업그레이드 자료가 있어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또 준비해봤고요. 일단 조선이 보시면 지금 2022년부터 조선사들이 그동안 저가 수주에서 고가 수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올해 실적이 잘 나오는 거고 이게 2022년, 2023년. 이 수주가 지금부터 계속 매출로 전환이 되면서 상당히 이전에 어려웠던 부분들이 크게 회복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후판 가격. 조선에 있어서 가장 큰 원재료 가격이 후판인데 지금 후판이 과거에 좀 급등을 했다가 지금 하락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선이 수주도 많은데 왜 이렇게 수익이 안 나왔냐. 그때는 저가 수주와 후판 가격의 원가의 비싼 가격. 이게 계속 좋은 수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나왔던데 지금은 고가 수주와 그다음에 원가의 하락.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조선오팡이 2분기에 실적이 잘 나왔지만 하반기에 또 잘 나올 것 같고 이게 아마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일단 조선주는 10월까지는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두 섹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의 펀더멘톨은 9인 종목인데요. 어떤 기업일지 바로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ESS 안에서 처진 시스템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들 갖고 있는 기업이죠? 네. 아까 점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회사는 되게 좋은데 지금 추세 수급이 최근에 안 좋았죠. 왜냐하면 트럼프 지지율이 확 올라오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그러면서 반대로 그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다면 반대편 종목들은 좀 하락하는 그러니까 회사는 펀더멘토는 좋았는데 주가는 오히려 빠지는 이런 흐름들이 최근에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표적인 피해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진 시스템. 그렇지만 지금 지지율이 다시 오히려 앞서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적정 주가 대비 가도하게 빠진 부분이 회복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오늘 준비해봤고요. 일단 이 회사는 과거에는 통신 장비였다가 최근에는 ESS 반도체 장비 이런 쪽으로 좀 강점을 갖고 있고요.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은 가격과 생산 경쟁력 이 부분이 예사의 강점이고 ESS에서 최근에 지금 성장을 계속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포인트는 내년 되면 반도체 부분이 또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에 트럼프 때문에 좀 빠졌던 부분들 이 부분이 회복되고 내년까지 성장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은 지난번 여기서 한참 잘 나가다가 트럼프 얘기 나오면서 그냥 쓰루 빠졌습니다. 물론 11월에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가지 마시고 한 10월 하순 정도까지 본다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의 가격 전략은 시초가 또는 26,500원 목표가는 29,000원 손절가는 이 밑에 하단 24,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서진 시스템 소위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29,000원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공개해드립니다. 펀더멘털 이 종목도 굉장히 강한데요. 어떤 기업일지 바로 열어드릴게요. 오늘의 두 번째 기업 반도체 장비 안에서 코미코인데 아시아 법인 중심으로 실적 장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미코는 어떤 포인트에 저희가 집중하면 좋을까요? 네, 코미코도 예상은 반도체지만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라는 이유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지지율 올라가면서 그냥 쭉 빠졌죠. 그래서 또 저가 매수 기회가 조금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반도체 전반적으로 납부 컸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그렇게 실적이 아직은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코미코는 어느 정도 실적이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가동률이 계속 증가하고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업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성장에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어려울 때 효자 노릇으로 했던 자회사가 있습니다. 미코 세라믹스. 이 회사 여전히 실적 잘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회사가 미국 기반 특히 인텔, 이쪽에 인텔이 최근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스웨즈로서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인데 이번에 좀 많이 빠졌을 때 이거를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는 지금 7만 원에서 바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 평선들이 우하향으로 꺾였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가면 매물이 확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무리하게 쫓아가기보다는 올랐다가 밀리는 타이밍에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또는 7만 3,500원 매수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8만 1,000원, 손절가는 6만 원보다 조금 밑에 6만 8,000원 잡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소개해 주신 두 종목 모두 저가 매수의 기회 그리고 반도체 장비 안에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떤 기업이 조금 더 끌리세요? 오늘요? 오늘 아무래도 반도체니까 코미코. 코미코라고 살짝 팁을 주셨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어디서 찾아뵈면 좋을까요? 제가 계속 제 얘기를 듣고 미국 시장이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제가 얘기하는 대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반도체가 올라오면 이게 단발로 끝날 건지 아니면 회복의 시작인지 이것도 궁금할 거고 최근에 잘 나갔던 바이오를 그러면 팔아야 되나 아니면 조선주는 어디서 팔아야 되나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10월 하순까지 쭉 갈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5시에 너튜브에서 2호금 검색하셔서 꼭 중요한 시기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익 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2호금 매니저의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호금의 10점 만점의 10점이었습니다.